아우, 도움이 대신 도움이 대신 여러분들, 여러분들 먼저 뭐 좀 있나? 하하하하하 자, 그럼 다음 원조에 한 번 소개해볼까요? 아, 잠깐 거기서 잘못 들을 것 같은데 이거 천차까지 한잔 하하하하하하하 천차가 없네? 아, 천차! 천차! 천차가 없는가? 하하하하 여러분! 자, 마무리가 안 되니까 지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또 여러분들께 그디디디디디만 한 곡인데 한번도 보여드리지 않아서 그런지만 너무 아쉽게 또 이 곡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려고 해요 아쉽지만 원래 아쉬운 게 나중에 또 다시 먹고 싶은 마음이 들고 하잖아요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죠? 네 나 여전히 이렇게 야유가도 좋죠 어쨌든 저희 애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쉬워서 어떡하지 여러분들 너무 고마웠어요 지금까지 저희 회사는 유일한 첫째 시간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